정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해 대행업체 평가가 추진됩니다.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 배출 산업체계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도내 신규 업체 4군데를 대상으로 굴뚝, 시료, 채취 과정 등 7항목의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 도내 일부 대행업체들은 불충분한 시료 채취와 기록 조작 등으로 무리를 빚은 바 있어 부실업체를 가리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